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SMP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MP는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즉 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정보시스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라는 겁니다. 정보시스템, 이 부분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와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이라고 하는 Strategy Planning이라고 하는 ISP와 아주 차별화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게 ISMP다. 자 여기 시작할게요.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 상세 분석과 RFP 마련을 위해서 상세 분석과 RFP 마련을 위해서 기능 점수 도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상세하게 요건을 정의하는 것을 ISMP로 간다. 그래서 ISMP의 최종 산출물은 RFP가 됩니다. ISMP가 끝나면 RFP를 떨궈줘서 그 RFP로 가지고 발주 프로세서를 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 요구사항이 불명확해지거나 자전과업, 자전과업 변경이 발생하는 건 결국은 요구사항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분석 설계에 대한 부실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ISMP가. 그래서 수발주 선진화와 관련된 일환으로서 ISMP가 만들어졌습니다. ISMP를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 방법론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ISMP가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발간되는 서적이나 또는 ISMP 관련된 문서 중에서 이 문서가 가장 더 설명이 잘 되어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서 내부를 보면 도입 배경이 있고요. ISMP 개념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조 모델. ISMP라는 것은 국내에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의 선진사례를 참조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SMP 방법론. ISMP 방법론은 여기 나오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스터 플랜에 대한 사업 대가 기준 수립.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결국 정의를 정확하게 써야 되고 두 번째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술하면 됩니다. 첫 번째 주요 참조 모델을 볼게요. 주요 참조 모델은 우리가 ISMP를 미래부 예산을 받아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ISMP를 마스터 플랜을 만들 때 설계를 할 때 참조한 모델들입니다. ISO 1207은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RFP 작성 전후 단계의 관계를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BT 방법론. 두 번째 MBT 방법론. MBT 방법론은 미국 내무부 DOI라고 하는 미국 내무부에서 개발했고 5개의 파스와 17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수치적인 것에 여러분 눈길이 좀 가야 돼요. 답안을 쓰실 때 이런 수치적인 것을 명확하게 명시해주면 고속점에 도움이 됩니다. MBT 방법론에서는 객체지향 중심의 비즈니스 및 기술적 요구사항 분석을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FASM 방법은 FASM 방법은 아 FASM이 아니고요. FASM 방법론입니다. 왜냐하면 FSAWG 워킹그룹에서 만든 방법론이에요. 이거는 다가났네요. 그래서 FASM 방법론 FASM 방법론을 쓰게 되면 쓰게 되면 업무라인의 미션 및 전략 정의를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요구상을 도출하여 투비 아키텍지를 수립하기 위해서 개발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획 프로세스나 이거는 이제 수발적 선진화법에 의한 신기획 프로세스 그 다음에 IFPSG CPM 기능점수 도출 및 요구상 상세 기준을 참고하기 위해서 IFPSG CPM을 참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SP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한 화면에 다 안 나오는데요 ISP 방법론은 또는 수행 프레임워크라고도 표현합니다. 시험에 방법론 또는 수행 프레임워크라고 나오면 네 이걸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전체입니다. 5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프로젝트 착수 및 참여자 결정하고 정보시스템 방향성 수립하고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분석을 하고 정보시스템 구조 및 요건정의를 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이행방안에 대한 수립을 합니다. 참여자 결정할 때는 조직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획수립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방향성 수립할 때는 정보와 전략검소나 벤치마킹 같은 결국 정보시스템에 관정돼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분석은 상세한 요건분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구조미요건정의 아키텍트정의라고 그 다음에 요건기술서를 작성하게 되고 구축사업이 이행방안 수립의 최종 끝단에는 RFP가 나온다고 했죠. 예산수립이나 RFP 같은 게 나온다. 이렇게 컨트레스의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ISNP와 ISNP와 EA를 비교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ISNP는 뭐라고 했죠? 특정 정보시스템 ISNP는 정보와 전략과 관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정보기술이 좀 더 오리엔트 되어 있다. 그 대신에 EA는 비즈니스 측면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정보기술보다는. 그 다음에 ISNP 범위는 단위 프로젝트입니다. ISNP는 전사 서비스 또는 부서. 사실 ISNP와 EA는 크게 보면 범위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EA보다는 ISNP가 좀 더 범위가 좁다. 그러니까 부서 단위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EA는 무조건 전사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요활동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ISNP는 정보시스템 구축기에 대한 부분만 방향을 수립하면 되고 ISNP는 기업의 전략에 맞는 정보기술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EA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어떤 전략과 기업 비즈니스 쪽의 측면에 강화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ITA가 조금 더 부과되는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산출물 보니까 주요 산출물 보니까 ISNP는 RFP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이 키워드 꼭 들어가야 돼요. RFP가 최종 산출물 중에 중요한 산출물이고요. 그 다음에 ISNP, 아 저 ISP는 ISP는 지금 보시는 건 IT 비전 및 전략이나 이행과제 및 로드맵 이런 것들이 이제 ISP 최종 산출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A는 목표 아키텍처 이행이나 전사 아키텍처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업무와 데이터, 기술, 응용,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하는 이 부분까지가 다 구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ISNP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